한글자막 by 한효정 거영장 거영장 등을 던져라 우리들은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 주께로 벗어나 잔송기 이제는 오늘도 넓은 세상으로 거영장 자매여 이 봉천하라 우리들은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 주께로 달려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달려가 주님의 복음 전하며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나 깨나 안제나 서나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일을 받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감사합니다.